Q. Sony가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신중해야 될 거 같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노련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정규 앨범 준비할 때는 곡도 되게 많았고 뭔가 부담금도 되게 있었고 정규라는 사실에 좀 무게감이 있었는데 그런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해봤던 거였기 때문에 좀 노련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녹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자체가 이제 4년 만이다 보니까 정규 1집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에이티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정규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전환점이죠. 저번 정규 1집 원더랜드 이후에 또 많은 게 변했잖아요. 정규 2집 이번 미친 폼 활동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다음 시 뮤비 뒤에 바로 미친 폼 비트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정말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잘하 backing다. 네. 일단 대단할It 포장하기 여러분이 고민해 생각하는 million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한국적인 멋과 한국의 미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멋과 다양한 음악들의 혼합이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앨범 혼자만 심란 거구나. 아 너무 멋있어. 아싸, 한국뱅이라.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서나 목표를 정해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이 재밌고 행복해야 내 스스로가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이 앨범 준비하는 내내 저희도 행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오고 드리즌 AT&M도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정규 앨범 정말 많이 외에 있으니깐 기대해주시고 또 많이 기다려주셨던 정규 앨범만큼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라고 생각하셨고요. 원어랜드의 유로 그 다음에 지금의 유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해서 열심히 많이 준비한 정규 앨범인가요? 아, 우리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은데 내가 보내는 하나의 것인 월링 파도가 될 테니의 딸이 I don't care about I think cause I'll be burning 가면 뒤 숨겨진 픽업한 미소문은 진채 여전히 속일 수 있다면 있는 걸 꿈 속에 숨죽이다 해질 뻔 너 I know 너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 넌 너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 넌 제 머리를 보면 지금 의아한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이 색깔을 골랐느냐 하면 다음 시대의 제 착장 중에 이 머리 색깔이랑 똑같은 색 착장이 있어요. 어떤 팬분께서 이제 그 착장의 색깔이랑 저랑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 착장의 색깔을 머리로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음은 보컬분들은 녹음은 안 힘들었나요? 좀... 평소랑 창법이 좀 다른 느낌이 많이 그리고 이게 후렴구가 되게 반복하잖아요 그 좀 특유의 후렴구들을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연습을 했죠.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항상 연습을 하거든요 이제 얘들아 연습해보자 나이니 투 포킥 이런 좀 음색을 조금 강렬하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는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이니 진짜 그 나이니 이거를 100번 한 것 같아요. 인당 진짜 한 100번씩 한 것 같아요. 래퍼 입장에서 딱 처음 모니터 들었을 때는 같은 멜로디에 같은 약간 후렴인데 이제 원래 가이드를 받으면 그게 이제 같은 목소리로 이제 독스 형의 목소리로 이제 후렴이 똑같이 나왔는데 멤버들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다 다르더라고요. 약간 포인트도 다르고 약간 액센트도 좀 다르고 일부러 조금 뭔가 멤버들의 개성을 살려서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또 곡 특유의 그 느낌을 살리려고 좀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뭔가 멤버들의 그걸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후렴 같은 방금 녹음한 미션폼 곡을 갈아가면서 하는 버전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찌르는 톤이 오토툰이랑 엄청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면 조금 듣기 뭔가 세고 듣기 좋게 나와서 그 톤을 찾아가지고 만든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민기가 멤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이제 이게 나 저게 나는데 버전이 계속 계속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버전이고 저게 어떤 버전인지를 멤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안무 연습하면서 이제 알게 될 정도로 수정이 많았죠 사실. 결론적으로 지금 정해진 랩이 진짜 많아요. 미친폼에 좀 가장 적합하고 미친폼의 곡의 좀 스케일이나 퀄리티를 훨씬 올려주는 랩이어서 그 만한 가사를 쓴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무를 처음 투어 때 나왔잖아요. 맞아요. 안무가 이제 남미 투어 돌면서 처음 봤죠. 네 처음 봤는데 사실 처음 그러니까 저희 많이 안 해본 장르이기도 하고 되게 이런 안무 길 같은 거나 선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처음에도 진짜 시작 싸이 지금 싸이 오 오케이 여기부터 부터가 안 되었는데 이거 빠지는 거 춤 스윗 싸이 오 해봐줘야돼 아니면 저리 그냥 싸이 하면서 빠져야돼 싸이 빠지면 좋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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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가볼래? 네 오케이 여기부터 이어가 여기부터 여기부터 움직여요. 다 같이 한 번 위고, 호흡으로 가죠. 아, 여기 약간 지금 파도감의 아이였어요. 거긴 한 거 같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마디나? 네. 위고, 땅으로 가줘야 돼. 네. 그거랑, 산이 파트 나오잖아. 네. 뭐 자유롭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맞춰줘야 돼. 나오세요? 응. 아아아아 해줘야 돼. 예스. 5, 6, 7, 4, 1, 2, 3, 4, 브르르르, 앤, 차차차차, 5, 6, 아아아, 2, 1, OK. 움직여, 위고, 1, 2, 3, 4, 에, 오, 오. 지금 그리고 너네, 에, 오 하고 있어. 말고,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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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 하게 됐어. 1, 2, 3, 4, 에, 오. 이렇게 해봐봐. 네. adventures in every man in summer. 그의 마음에 움직여, 우리 leaving everyone show everyone. 시작 나의 baj과 TensorFlow. 네. ej, 조, 마. 숫자 봄 csrkdrkmin. 이거 나올 때 한 번만 서주실 수 있어? 사실 나 뒤에 있어 어, 또 한 번만 펜스 쳐줘 너가 아예 그냥 나보다 앞에서 여기가 나올 때가 너무 차가워 나 거기서 하는 거야? 아, 너 원래 거기 있어? 몰라, 나 2절이 없어 무대로 하면은 너가 사이브 있지 않을까? 무대로? 너 여긴 맞아 1절 끝나고 나보다 어, 그럼 거기서 먼저 아, 1절 때 여긴 맞잖아 그러면 민희야, 너가 더 나은 거야 민희야, 나한테 사오면 사오 민희야, 우리 이렇게 출발 네, 뭐 이렇게 민희야, 이 영상에서 한번 보내볼게 아, 나 보내볼게 민희야, 내가 먼저 지나가고 잠깐! 노래 맞추면 내가 좀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 좋은데? 어, 그리고 우리 사실 이거 오면서 그냥 자리에 가야지가 아니고 어이, 무서워 어이 해주면 돼 좀 해볼까? 그 이거 너네 알아서 여기서 좀 풀어야지 할까?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막 선글라스도 막 끼고 있고 하니까 오케이? 네 지각 지각 어? 네? 뭐지? 이 영상이 안 붙는 게 아니 schools 요 어떻게 freue 이 영상이 안 붙는 거죠? 그는 그는 상승 그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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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마야대로 움직여 우리가 오고 다 그래잖아, 이 곡도 그냥 너무 생소해 갔어가지고 근데 또 한국 들어와서 레슨 배우고 하니까 멋있구나 재미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후렴 안무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안무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정말 미친 폼이라는 제목에 맞게 뭔가 가사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약간 대하는 태도도 곡을 대하는 태도도 좀 약간 약간 미친 애들처럼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2.2 2.2 2.2 갑시다 이걸로 가도 되나? 네 다음 2절 이제 푸꼬부터 가지 2절 푸꼬부터 가지 이거 이렇게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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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운은 조금 더 가시는 게 네 조금 좋아해, 방 좋습니다 이거 어디로 할래요? 가는 정보를 15점이 이렇게 에 에 15 45 아 그래? 지금 저기 끝에가 몇 시야? 2.2 2.2 여기 어디 여기로 주말해? 아 조금 더 가서 15 어 15 15 아니, 또 5 정앤 2 정... 정 all 2 층으로 4번 찍는 거 같아요 두 층 4번 찍 sozial 15 45 네, 40, 50, 50, 50. 나 근데 이거 이런 거 하지 않냐고. 나 처음에 수영은 뭐 하겠어 해서. 나도 같이 이렇게 해, 아니면 이렇게. 너의 술 한 번 봐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대화선이, 앞줄은 괜찮은데? 격하게 맞추잖아 이게 2박자랑 좀 다른거 같아 격으로? 를 격하게 를 격하게 이렇게 앤바트인데요 우리 1번 5번 6번 맞추고 아 우리 이것 좀 이것만 길만? 천천히 그냥 잘 보이는 정도만 서서 그만 근데 아마 이 몇 명은 정말 서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몇 명은 앞으로 서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그때 샘이 소개해준 게 두 개의 버전이 있었어 유진이 형은 앞뒤만 죽고 앞뒤만 죽고 그리고 성함은 이렇게 정하지 못했고 근데 내가 아는 앞뒤는 이때가 앞이거든? 아니, 아니, 앞뒤 옆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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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야, 앞뒤야? 이거 찍을 때가 앞뒤 맞아, 맞아 이때가 앞뒤 네, 네, 네 내가 반대로 하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확실히 이거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앞뒤랑 할 거야, 양옆으로 할 거야?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 오케이, 어때? 앞뒤가 더 밸런스를 제가 이거 할 때도 그냥 이 정도? 아, 이거 너무, 너무 이겼구나?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저는, 전 차례요 오케이, 진짜 셋, 그게 마음대로 온디오비고 어, 그것도 할까? 아, 그래 이게, 그 전면부터 전면부터 아예, 이거 발 소리 내자 오케이, 터지는 것부터 오케이, 터지는 것부터 셋, 다 이거 터지는 거 바깥쪽이야, 풀이야? 풀이, 풀이 풀이, 풀이 아,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맞힐 거야 아, 좋아 아, 이걸 맞혀야 이게 잘 보일 것 같아 이거 완전 블레이드로 갈 거야? 어 여기서 갔다가 아, 이건 이거야? 우리 모를 가져는 것 같은데? 어, 우리 거야? 어 이거 일자인 것 같아 아, 일자야? 아, 일자야? 나 왜 이렇게 갔지? 그러면 다 이렇게 블레이드로 뽑는 거로? 네 내가 보세요 이거 곡에 딱 쓰니까 훨씬 좋네 오케이 박박이야 응 우리 그게 마음을 쪄요 그치 그거 더 털기 그게 마음을 움직여 We go, one, nine, two, four, kick the drum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아, 손이 M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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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on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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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탈이 너무 아니었어요 나 그래? 아, 오케이 우리 1위지 연상아? 어? 1.. 1.5.. 살짝 바깥 발이 안쪽 발이 안쪽 발이? 2절 3에는 몬오프나 이런 거 다 닮았는데 고개랑 2번만 2절도 해볼까? 2절도 쿠코부터 해볼까? 어 됐어? 됐어? 아 그래? 처음에 쿠코부터 비껀다 바로 정리를 8 & 1 & 3 3 8 8 1 & 3 2 2 마음대로 공직한 1 9 2 4 4 4 4 5 5 고개 이야기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면 여사가 정면 느낌보다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아 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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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 많이 먹었어 아 한 번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상황을 볼까? 그래? 무형이 난 무형이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이상하면 뭔가 이게 내가 한 번 가져볼게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그 다음 먼저 이거부터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다 주행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뭔가 더 잘 감기죠 그치? 그냥 여기서 딱 추기 시작하는 거랑 딱 추기 시작하는 거랑 이게 무형이 보는 거 잘 내 파트가 시작되는 거랑 그냥 무형이 입장에서 그냥 보는 게 조금 더 이펜트에 있다 어 무형으로 봤을 때 너무 다행이다 남은 영상 한번 볼까요? 다행이다 한 번 한번 보자 나도 내 파트를 딱 하다가 턱이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형으로 근데 정면에 넣는다 오히려 정면에 넣지 오히려 정면에 넣지 아니 허리를 좀 더 써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정면 써서 이 정도 고개만 보면 될 것 같아 아 이걸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아예 정면에 넣지 그냥 마음대로 We go 이거를 정면대로 이렇게 맞출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맞출 거야? 아예 정면으로 맞출까? 재밌는 건 이해해 주실 수가 없겠네 어 오케이 마음대로 We go 이렇게 아예 눈상이 달라 눈이랑 팔을 눈이 약간 뭐야 버진가 벼룩 칼장이 꼴 그냥 이용해 줄래 그냥 이용해 줄래 이거 팔을 손이 약간 약간 버진가 벼룩 칼장이 꼴 그냥 이용해 줄래 안아 우리 팀이에요 한 명만 가고 또 한 명만 가고 또 한 명만 가고 다시 한 명만 가고 다시 해. Get up Get up I eat Want to train I eat I eat I eat Crash boys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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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